테라칸님이 감아보면 겁이 없어요 예, 100만입니다 그리고 간만에 안녕하세요 테라칸입니다 저는 1%고요 1위 선수가 아직 안 왔어요 잠시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어제는 영상 37도까지 올라가서 할 수 없이 번개를 폭발했어요 근데 오늘은 최고기온이 35도고 지금 바람도 말 불고해서 태풍 영향으로 바람도 시원해요 탈만합니다 클리스로 가서 장단점이 있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왕년에는 진짜 테라칸님이 끝내줬죠 왕년에 끝내줬어요 테라칸님이 옛날에 너무 잘 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장도 좀 깨고 이해할 수 없는 패션 맥만이 저 패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많이 올라갔는데 호핑이 되니까 어필림은 네, 껐고요 좋아요 각 좋고요 살려냈어요 적응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장마통에 많이 패어나가서 코스가 좀 어려워졌어요 장마선수 많이 올라가면은 썩기가 나빠요 테라칸님 넘어갔고요 넘어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행히 돌 사이로 쏙 들어갔네 아이씨 활짝 내려앉으네 장마선수 오늘 뭐가 잘 안 돼요 오, 좋아요 바쁘라 테라칸 선수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 됐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됐다 됐어 성공입니다 오, 과연 테라칸입니다 장마선수 테라칸님이 한 건 했어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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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꺾죠 어떻게 꺾죠 어떻게 꺾죠 호필님 호필님 호필이 되니까 과감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고요 테라칸님이 이제 앞쪽에 서주면은 얕은 쪽으로 서세요 얕은 쪽으로 얕은 쪽 얕은 쪽 봐봐요 백만님 오늘 여전사들한테 개 털리고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패션 백만님 한 대포 죽여요 이렇게 파다다 파다다 다시 한 번만 내봐 엄청 더운 날씨인데도 우리는 탑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쩔 거예요 아 테라칸님 내밀에 호핑이 되니까 그러면 어, 이번에 호핑 아니에요 그래도 또 살짝 삐어줘야 맛이 있죠 됐어요 됐어요 에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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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백만 선수 선글라스로 선글라스도 바꾼 것 같은데 테라칸님 테라칸님 앞으로 가세요 많이 BRIGING 드세요 1위 선수 방금 도착했고요 얼굴이 왜이렇게 표정이 썩었죠 전 달랬지요 1위 선수 2위 선수 그 다음에 한 방일 걸로 예상을 해요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그곳으로 핸들링은 아니고요 어디서 저렇게 힘이 넘치죠 파워풀하네요 파워풀해 한방입니다 한방 인간미가 없죠 인간미 없죠 백마선수 아직 된거 없고요 좋아요 클릿이 또 이번에는 빠졌어요 잘 꺾었어요 일단 얕은 쪽에 좀 서주세요 여기서 항상 여기서 세 번째에요 깨진게 양마님 마지막 도전 땡 되겠습니다 마사토를 이겨라 이것도 한방인가요 인간미 더럽게 없죠 저 위에꺼까지 한방 올라왔어요 한방 큰 감이 standing 오 좋아요 아깝습니다 마사토를 못 이겼습니다 Like 선수 작전은 좋았는데 예 다라카님 오오 주역 짰어요 잘 꺾었어요 잘 꺾었어요 아 거기서 멈칫 행마님 오늘 여전사들 틈바균에서 후달리고 있어요 겁나 후달려요 아 기가 막히네요 주역 짜는 동작 좋고요 어 잡아요 어 좋아요 좋은 동작으로 꺾었고요 아이고 마지막에 걸리네요 테라카님 여기서 동작이 칭찬을 못해 칭찬을 행마님 여전사들 틈새에서 오늘 고생이 많아요 아유 고생도 많고 되는 건 없고 테라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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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냐 염병알 나왔습니다 염병알 전문용어죠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요 행마님 애쓰입니다 아 좋은 농작이에요 골룸이 따라가고 있어요 슬림을 슬림을 이기고 수평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많이 왔어요 골룸 뭐해 올라왔어요 골룸이 따라가고 있구요 똥꼬 박으라고 콱 박아 콱 박으래 콱 잡아 잡아 안 박았어요 올라왔어요 도마뱀 코스 가운데 나뭇뿌리가 도마뱀 같아요 오 다 됐어요 슛 고링입니다 자 성공입니다 자 삼식이 이 미션이 볼때는 아주 쉬워보여요 근데 참 까다로워요 손을 되는게 없어요 백마 선수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백마 선수 wurden 백마 선수 백마 선수 왕부담입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나마 또 땡긴거 같은데 뭐지? 수트 자체는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곳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 1위 선수도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FM이에요 아 성공입니다 으음 4위 선수도 안쪽 4위 선수도 안쪽 5위 선수도 안쪽 6위 선수도 안쪽 10위선수도 안쪽 종교 출신 종교 출신 9위 선수도 안쪽 32코스 끊어버렸어 또 클랩이 안빠졌어요 빼줘 빨리 백마선수 아직도 아무것도 안됐나요? 백마선수 오늘 명예를 회복해야해요 백마선수 과연 한방일지 정확한 곳으로 들어갔구요 높은 곳으로 가빠있지 이걸 이렇게 쉽게 하다니 성공입니다 백마님 체면이 오늘 많이 굵겨졌는데 체면을 좀 세워야되요 올라갔구요 오 좋아요 과연 여기서 체면을 이게 뭡니까 제가 다 안타까운 진짜 이게 뭡니까 간만에 나와서 멋진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페라카님 좋았어요 좋았어요 넘어가면 되요 알아서 알아서 성공입니다 끝에서 위협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필님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깝습니다 백마님이 바빠졌죠 ό ㅽ Kalau 테라카님이 이번에는 가운데 가운데 저를 공약합니다 아 좋아요 잘 YJ 잘 Gabriel 다필라 엔참 통과했구요 성공입니다 아 끝에서 요리했어요 테라카님 좀 어려운 가운데 코스 잘 올라갔고요 아 코스가 약간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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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힘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백마님이 진짜 제가 봐도 바쁘게 됐어요 갈 길은 멀고 바쁘죠 페달링이 바빠요 페달링 자체가 바빠요 가운데 도전합니다 어 통화했어요 통화했고요 통화했어요 좋아요 살렸어요 아 힘이 딸려 힘이 딸려 천 원이 나 잡혔어 아 천 원이요 아 왜 저래 쌍시코스 테라카님 맛만 보시겠답니다 맛만 맛이 어떤지 잡아요 잡아요 어 왜 이래 나 잘못 써있는거야 맛을 봅니다 하이팅 쌍시코스 쌍시코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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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카님이 감아보면 겁이 없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성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여성세계 최초에요 엄청나구만 지금 아니냐 이따가 그중에 그사람을 너무 емся Mayo 이쁘게 요어에 되어서 오 저정 고마wd 요어엠 요어졠 요어젠 요거 요어젠 요거 요어젠